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조언 서른 가지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자 불완전한 상태에 만족하라 생각의 눈동이 효과를 인식하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라 미래는 현재의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연민을 길러 당신의 일강 바구니는 절대로 텅 비는 법이 없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거나 끝내라고 재촉하지 말라 남을 탓하지 말라 일찍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라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습관을 길러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리에 박다고 상상하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습관을 버려라 명랑해라 식물을 길러보라 인내력을 길러라 인내력 실천 기간을 정하라 친절하고 느긋해서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라 이 문제가 앞으로 1년 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라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지루함을 즐겨라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 일주일에 한 번 진심이 담긴 편지를 써보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상상해보라 인생은 위급 상황이 아니다 라고 외쳐보라 마음속 심지에 호를 감겨라 매일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보라 낯선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조언 30가지 말씀이었습니다